시간이... 딱 맞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거지. 음... 고백 관련 주제를 다시 꺼내게 될 줄은 몰랐다고. 아하... 지금 내가 쿨하지 못하고 있는거구나? 뭐 그래? 쿨은 능력밖이라고 치고 난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야. 쿨하게든 아니든. 아무튼 원래 너로도 충분하니까 기운내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 아 진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런 생각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해서. 가볍게 말했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후에는 안했으면 한다고. 어차피 달라지는건 없었을거야. 그래 그래. 나도 어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 기대하고 있을게. 어디 안가고. 아... 내가 이번에도 시간을 너무 끌었네. 잘 자고 내일 또 통화해. 안녕.